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바탕으로 신형아반때의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이 탄생하였습니다. 신형아반때는 기하학적으로 분리되는 조형미가 특징입니다. 기존 아반때 대비 전장은 30mm 길어지고 휠 베이스는 20mm 길어져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갖췄습니다. 마치 정교한 보석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 와이드한 그릴은 미래적인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낮아진 범퍼와 공격적인 후드가 차를 더욱 커 보이게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파라메트릭 주얼 서피스 빛에 의해 형성되는 풍부한 볼륨을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자연광 아래에서 빛의 반사와 그림자를 관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엣지 있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면이 탄생했습니다. 루프라인과 벨트라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트렁크 끝단까지 이어져 모이게 됩니다. 스포티한 형상의 트렁크 끝단은 공력 성능도 향상시킵니다. 와이드한 후면부를 가로지르는 H-10 램프 와이드한 범퍼는 더 커진 전폭의 볼륨감을 강조합니다. 신형 아반떼는 총 9개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담아낸 듯한 신형 아반떼의 대담한 디자인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신형 아반떼였습니다.